크리에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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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생각했습니다. 크리에이터에게 힘을 부여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? 가장 편안한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일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?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떠오른 키워드는 House, Room, Apartment 아파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죠. 먹고, 마시고, 휴식하고, 일하는 공간 크리에이터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공간 우리는 루카너스 오피스 속 작은 공간, 아파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. 정형화된 네일숍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가장 편안한 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합니다. 우리는 이 안에서 루카너스만의 네일 포뮬러를 만들어갑니다. 네일몬트 기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갑시다. 해볼까요? 이 Santos에 배우는 돈을 해봅시다. 아니? 사람들 다 밀치고 다니겠네. 넌 사람 다 골프 다니기 힘들게요. 팀장님 이거 정구...뭐야? 같은 거에요? 나 한 개 빼줍니다. 팀장님 빼시면 돼요. 오우 인트럴하게 오 cut 그니깐요 영상 인트럴트로 찍은게 실패 얘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하고 싶어 근데 너무 길다 그니깐요 이거 이거 벽 들고 제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까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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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너무 길다 아니 이거 벽에 넣는 것도 힘들게 좀 해줬다 그니깐요 너무 길어 보이는데? 이것도 길어요 얘도 제일 작은 사이즈도 이거 작은 거 얘는 뭐예요? 얘는 용도가 뭐예요? 벽에 딱 이렇게 껴가지고 벽을 박는 거야 자연스러워 아니! 대박! 이게 뭐야? 대박이다 누가 세워놓은 거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이렇게 났네 그래도 다행히 잘 있었네요 1도 안 자연스러웠네 천천히 껍질 Prep sculpt 이제 반은 끝났어요 된 controlled 맛있음 뭐 prends watch 근데 나 볼트가 갤밖에 없거든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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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지금 손 얼얼 아시죠? 네..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네대방? 푸셔버릴 때 푸셔버리고 싶을 때 뭐야 우리 성공했다 2. 소비 이렇게 찬물에 끼워주세요. 이렇게 찬물을 끼워주세요. 아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이렇게... 근데 이게 옆에 이렇게... 내려가고 올라가는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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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도착해? 그 맛 좀 터나? 좋은데요? 다행히 가! 우리 강아지 한 1세차님 이 외로우십니다. 외로우시기 쉬우신 분들. 저의 사랑매 불이 무슨 수술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지 그냥 이제 네 우리 이제 고지가 보여요 고지가 보여요? 네 갑니다 하나 잠시만 하나 하나 둘 셋 어쩌고 된 것 같아요 아 잠깐 너무 아파 이거를 결합해서 껴야 되는데 팀장님은 그냥 나사로 다 넣어버렸어요 힘들게 다시 빼는 중 이거 빼시고 한번 찬물에 손을 좀 식히고 오세요 아 그럼 진짜 훨씬 덜해요 아픈게 그래요? 네 한번 한번 제발 갔다 오세요 얼음 받아줄거야 제발 찬물에서 다 해도 이게 열감이 싹 사라져요 지금 제가 보기엔 팀장님이 좀 곧 터질 것 같아요 어떡해 이니시아 리무버 발라주고 싶어요 진정성 가득 이거 수평이 생명발 제대로 놓아요 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가 잘 안돼요? 가사가 홀로가게 들어가거든요. 이번엔 잘 가보셨잖아요. 다른건 가보면 탈락하는거에요. 선생님 이번에 신기로 했는데 안 벗으셔도 되는데. 신발 안 벗으셔도 되는데. 아침에 저기. 이번엔 안 벗으셔도 되는데. 테이프를 해서 다 지웠어. 이거 없잖아. 지금 발자고. 이걸로 가신거 아니에요? 그렇지. 그냥 홀떡홀떡. 홀떡홀떡. 다 떨어지던데요. 잘 못해서. 핵배통역. 그냥 이거 말고 이렇게 겉으로. 이렇게 뚫어도 돼? 한번. 네? 네? 사장님 돌이킬 수 없는데. 이렇게 들어올 때 부딪치지 않으시겠어요? 아 여기에? 네. 이거는. 조심해야겠죠? 사람이 좀 준비하죠. 어떻게 진짜? 왜 이렇게 넓고. 뭐야? 아 근데. 이걸 잘못해서 파 잘못한거야? 이걸 잘못한거죠. 둘 중에 하나를 잘못한거죠. 나 마치. 이걸 잘못한게 맞아요. 이 파는 원래 저희가 하는 파니까. 맞아요. 히 이거는 히트 mes Nookin. 만약에 이 파는 iquement wherever 등장ately 빨리 было. 그래서 ganze 스펙트에도 불안한거죠. 아 근데 이 파는 아저씨는 딱 한잔하게. 히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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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탯라인님. 히트? 정신이 잘 맞댄 것 같은데? 어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좀 피웠어요 얘 좀 잡아줄게요 네 어떻게 잡아줄까요? 이렇게? 이렇게? 네 여기다가 대주세요 아니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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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? 네 안 보이는데요? 뭐예요? 다 했다 아 사장님 아까 전에 저 옆을 때리기 망치를 때리셔가지고 아 쉬웠다 저 눈에 잠 좀 저 눈에 잠을 내셨던거죠 저 눈에 잠을 내셨던거죠 선생님 손은 괜찮으세요? 네 네 팀장님 영어 세숨만 가능하네요 네 팀장님 통제만은 이제 잘할거 같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팀장님 대답 없어도 괜찮아요 팀장님 집중하고 있어 아 안그러가시게 됐죠? 오ont 다시 다시 저 손방 어떻게 해요?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이었어요. 손방장 와서 손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ut we can take this ride, wherever it goes As long as you're with me, I feel at home Can you tell me why, cause I wanna know As long as you're with me, I feel at home